자 고의 고난도 유형별 239제 구문독해 141에서 150번 설명합니다. Y 바덜 다음에 ing 투부정사 둘 다 나오는데 그냥 뭐하러 이거 하냐 바덜 자체가 수고하다 애쓰다 괴롭히다 이거기 때문에 왜 너 자신을 괴롭히냐 이거 하느라 그 정도의 의미야 그러니까 뭐하러 직원들을 코치하는가 이거고 Y랑 get 중간에는 바덜2가 생략돼 있어 왜 앞에 중복되니까 이것처럼 영어는 중복되면 그냥 아무 때나 뭐 없어 그냥 중복되면 그냥 생략하는 거야 넘어갑니다 142 이 문장 지문을 읽을 때 문제 풀 때 이 문장 봤으면 딱 뭐야 이거 했을 거야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장이 길거나 좀 약간 애매모어 하거나 뭐야 구조가 잘 안 보이거나 할 때는 그냥 그 주절을 찾으라고 주절 주어와 동사 찾아서 그냥 그 핵심 머리는 나와 핵심적인 내용은 나오니까 이걸 빼버리고 그냥 해석해봐 근데 이건 그렇게 긴 건 아니니까 갑니다 만약 수분의 양이 그런데 if 해석은 딱 세 개밖에 없다 만약 뭐뭐라면이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가 있는데 그때는 목적어로만 쓰이고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때 앞에 if가 생각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뭐할 때 뭐뭐하는 경우에 만약 뭐뭐라면과 약간 좀 방향을 틀어서 해석한 거야 만약 수분의 양이 공기 중에 있는 영향을 미친다면 음조에 음악의 음 높이에 여기서는 수분이 좀 적어 그러면 음이 라까지 올라가고 수분이 많으면 마까지 올라가고 음 높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콤마 콤마는 삽입된 거 알지 이 문장의 동사는 주어는 그냥 얘로 보는 게 정석이고 얘보다는 이건 그냥 삽입된 거기 때문에 얘가 궁금해 했는데 만약 이렇다면 그것이 해석될까? 대시 가리키는 건 앞 문장 전체 have pp인데 얘가 주어야 대시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have pp인데 의문문이니까 have가 앞으로 나온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she, he, has, gone인데 has, he, gone? 걔 가버렸니?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have pp에서 의문문일 때 have가 앞으로 나오지 그래서 has to translate it translate가 번역하다지 얘 다음에 목적어 명사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번역되다 자동사약 번역되다니까 해석되는 거지 그것이 번역될까? 발달로 번역될까? 즉 발달로 해석될 수 있을까? 뭐의 발달? 더 적은 성조 언어들의 지역들에서 어떤 지역들이냐면 수분이 부족한 대체 하나 더 명사 다음에 ing가 앞에나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ing의 경우 그때는 이거를 두 단어로 어떻게 바꿔? dead lag 그치? 위치 lag 복수니까 이렇게 되고 dead are lacking 세 단어로 dead are lacking으로 바뀌어야 되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의 survey에서 survey가 첫 번째 뜻은 당연히 설문조사지 설문조사인데 조사란 건 연구를 동반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연구야 그가 발견했다 뭐를? 그것들이 도지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명사 대신 쓰인 건데 이거겠죠 당연히 그치?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 복잡한 성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좀 이상하지? 언어가 발생한다 이상하지? 그래서 문맥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존재한다가 어울리지 그치? 자 다시 한게 복잡한 성조를 가진 언어들이 발생한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존재한다가 된 거야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덜 자주 어디서? 건조한 지역에서 뭐보다? 축축한 수분이 습한 지역에서 보다 결론이 보다 습한 지역에서 성조 언어가 발달된다 144 특정한 레벨의 unavailability available이 이거는 한글로 번역하기가 딱히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단어장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써놨는데 음 잠깐만 영영사전의 정의를 좀 볼게 첫 번째가 available이 이용 가능한으로 뜻을 있는 거고 두 번째 먼저 볼게 이게 짧으니까 그러니까 너 내일 시간 되니? are you available? available이 사람한테 쓰이면 그냥 바쁘지 않은 충분한 시간이 있는 이거야 시간 좀 있니? 할 때 do you have time? 이거보단 are you available now? 그렇지? 이렇게 하거나 내일 약속이 있니? 바쁘니? 이거 할 때 available 쓰는 거야 근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거였을 때 사물한테 쓸 때는 available이 이용될 수 있거나 쉽게 사질 수 있거나 쉽게 발견될 수 있거나 기타 등등등 이거야 그러니까 티켓들이 이용 가능하다 박스 오피스에서 즉 매표소에서 매표소에서 어떤 티켓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티켓이 구입 가능하다 이거겠지 이거라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구입 가능한 도 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가 저게 available하다 과학자들에게 근데 충분한 데이터가 과학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건 괜찮고 라시스니까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 이거고 기금들이 이용 가능하다 선생님들을 돕기 위한 기금들 이용 가능하니까 써도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거나 쉽게 발견될 수 있거나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거 이게 available인데 사람한테 쓰면 뭐라고? 한가한 시간이 되는 이건데 availability는 당연히 만날 수 있음 한가함 unavailability 바쁨 이용할 수 없음 이거지 이거는 직역이 좀 어색해하긴 한데 이런 뉘앙스다 그렇지? 만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거나 또 이용 가능하거나 이게 available이야 availability는 그거의 명사형이고 앞에 on이 있으니까 부정어 반대지 특정한 양의 그러니까 이용할 수 없음이 즉 만날 수 없음이 너를 만들 것이다 어떻게? make a be 오형식이 된 거야 얘는 전치사담에 명사가 나오면 뭐니? 형용사 아니면 부사지 형용사 아니면 부사 당연히 이게 미스테리어스가 된 거고 챌린징이 된 거야 그렇지? 너를 만들 것이다 어떻게? 더 신비롭게 미스테리어스하고 또 챌린징하게 또 어렵게 자 145번 의사들은 얘가 주어지 푸시 동사가 아닌 이유가 뭐야? 과거 아닌 이유? 푸시 놓았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뭐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놓여지냐 그치? pp인 거 알 수 있겠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그 다음 명사 다음에 pp, ing, 형용사, 전명구 아까 했지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 생각되어 있다 이거 노여진 의사들은 긍정적인 기분 안에 언제? 진단을 내리기 전에 보여준다 뭐를 거의 3배 더 많은 지능과 창의성을 의사한테 지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회전력 그냥 그렇게 하게 그이 무두고도보다 닥터들보다 어떤 닥터들 뒤에 안 읽어도 될 수 있지 뉴트럴? 몰라도 되지 왜? 긍정적인 기분에 놓여진 의사들 즉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의사들이 더 지능이 발달되어 있다 어 저기 진단을 내리기 전에 이건데 누구보다 당연히 긍정적인 기분이 아닌 의사들보다 이거겠지 이제 이건 당연히 긍정적인 아닌 특히 해석하면 되지 근데 N의 U가 다 중자야 가운데 중할 때 그래서 뉴트럴이 중성자고 어 저기 뉴트럴이 중립의 이거다 중립 상태에 있는 의사들보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19% 더 빠르게 여기 돼 있는 당연히 앞에 있는 요 의사들 얘기하겠지 자 145번에 요지는 뭐야 의사가 기분 좋아야지 진단의 정확성이 내려진다 이거지 146 판매원들은 어떤 판매원들이냐 더 많이 판매하는 판매원들은 셀 자체가 자동사도 쓰이고 타동사도 쓰여 자동사로 쓰이면 그냥 팔리다 백셀러가 가장 잘 팔리는 것 이거고 팔다지 팔다인데 여기는 팔다 이미 쓰인건데 당연히 뭘 팔겠니 물건 팔겠지 생략되니까 당연한 목적이니까 더 많이 파는 뭐야 긍정적인 세일즈피플들은 더 많이 판다 누구보다 된 도지 그들보다 당연히 세일즈피플보다 어떤 세일즈피플 비관적인 얼마나 56% 자 이게 누굴 꾸며주는가 이게 조금 어려운데 내 점수가 올라갔어 아니면 내 성적이 떨어졌어 라던가 월급 올라갔어 이런거 있지 점유율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하락하거나 변화할 때 어느 정도로 변화하냐 할 때 그 바이를 써 그렇지 증가한다 변화할 때 그 바이를 쓰는데 더 많이 파는데 얼마나 56%나 더 많이 판다 그렇지 이거 그냥 더 쉽게 하려면 어 세일을 한다 뭐를 56% 더 많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보통 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오늘 온도가 3도 올라갔어 그렇지 오늘 온도가 올라가서 Today's temperature 오늘의 온도가 Has gone up 올라가서 By 3 degrees 3도가 Compared to yesterday 어제에 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표현은 쓸데없고 어떻게 하면 돼 올라갔다는 얘기는 더 따뜻해졌다는 얘기지 Today is warmer than yesterday 오늘이 어제보다 더 따뜻해 By 3 degrees 3도가 이렇게 되고 3 degrees has gone up 3도가 올라갔어 이렇게 Compared to yesterday 어제에 비해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건 뭐냐면 사역동사가 3개 있지 Make Let 잠깐만 Make Let Have 3개가 있는데 사역동사 수동태 어떻게 만들까 안 만든다 사동 Make Let Have Make Have Let 해야 되고 난 이렇게 외워갖고 어렸을 때 Make Have Let 이 원래 정확한 순서야 이게 가장 센 거 그다음 센 거 Let 은 그냥 해도 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Make Let Have 해서 Have 랑 Let 은 수동태를 안 써 그냥 뭐 Be Allowed To 이거라는 걸로 대체를 해 Be Allowed To 라는 걸로 뭐뭐 하도록 허용되어진다 이걸로 대체하는데 Make 는 수동태로 써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마찬가지야 I Made Him Study 이 경우는 수동태를 또 어떻게 했니 당연히 힘 뭐야 힘이 앞으로 나오겠지 그치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He Was Made Study를 그대로 내리지 않고 To 를 붙여야 돼 To Study 그렇지 사역동사 지각동사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So Him Study 면 어떻게 된다고 말로 부를게 그냥 He Was Seen To Study 그러니까 Make 랑 사역동사 경우 수동태 만들 때 목적어 앞으로 빼고 BPP 그 다음에 동사원형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 앞에 동사원형 앞에 To 를 쓴다 그렇지 근데 Studding 이면 그럴 땐 그냥 그대로 내려 He Was Seen Studding 이런 식으로 대체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만들어진 어떻게 To Feel Happy 행복함을 느끼도록 여기 To 빠지면 안 되니까 언제 이거 하기 전에 넘어가게 그러니까 147번 같은 경우도 여기 Peers 당연히 학생들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여기 빼물이고 뭐로 바뀌어도 돼? Neutral Ones 이렇게 바뀌어도 되지? 그러니까 앞에 쓰인 명사 대신 쓰이는 게 원이고 원하고 That이 있는데 That 앞에는 형사가 못 온다 원 앞에는 와도 되고 뭐 그 차이야 148 만약 네가 친구에게 한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면 모든 그 불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면 Tell A, B가 되고 A에게 B를 말하나? 어떤 불쾌한 것이냐? 네가 경험한 네 방학 동안에 휴가 동안에 그리고 그녀가 인터럽트 한다면 여기는 만약에 End가 없어 만약 네가 말하고 있다면 그녀가 끼어든다 이건데 End가 있기 때문에 병렬구조야 누구랑? She가 U랑 병렬구조야 만약 너가 말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녀가 인터럽트 한다면 방해한다면 뭘로? 많은 질문들로 대체 다시 End가 없으면 이 문장의 주어는 She가 되는 거고 End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는 U가 되는 거다 자 You want fear, listen to 이거 할게 이게 뭐냐면 To가 왜 빠지면 안 되냐면 이거야 라는 그의 말을 들었다 수동태 바꾸도 어떻게? 단어가 두 개 묶이는 거 있지 Look for 또 세 개 Take care of Put up with 이렇게 구동사라고 하는데 구동사가 무조건 같이 움직여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He 과거니까 Was listened to by Me 그러니까 Listen to가 같이 움직인다고 앞에 거만 PP로 바꾸면 되라고 이거고 Take care of도 마찬가지 세 단어가 읽어도 I 이것도 수동태 바꾸면 목적어 당연히 앞으로 나오지 He is taken 바꾸는 거 혹시라도 모르면 얘기해 저는 철문 수동태를 봐봐 He is taken care of by Me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는 뒤에 전치사로 끝나도 이거 완전 구조다 왜? 이거의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BPP 받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To의 목적어가 너야 너기 때문에 앞으로 와서 목적어 없어도 완전 구조다 구동사의 경우 Listen to, Look for, Take care of, Look after 이런 것들은 전치사까지 쓰이는 게 완전 구조다 그거의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수동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수동태가 아닌데요 수동태야 수동태인데 BPP가 수동태잖아 B 대신에 다른 동사가 온 거야 그치? 수동태 형태로 보면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듣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지는 거지 남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 들어지는 거니까 말을 바꾸면 남들이 너의 말을 경청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말이 경청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즉 너의 말은 경청되지 않을 것이다 경청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 149 By finishing our sentences 우리의 문장을 끝남으로써 pumping us questions 이거는 finishing이랑 pumping이랑 pushing이랑 병률 구조로 봐도 되고 그냥 요거는 전면구고 얘는 분사구문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 정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finishing 하는 것에 의해서 펌핑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식으로 푸싱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의 문장을 끝남으로써 이거 하고 이거 한다 콤마 그리고 알지 ing 분사구문 앞에 있을 때는 그냥 뭐뭐 한다 했다 펌핑한다 펌프 자체가 펌프질하면 물이 위로 올라오잖아 그래서 그냥 퍼올리다 퍼붓다 이 뜻이 되어서 with questions가 굳이 없어도 펌프 자체가 그냥 뭐뭐에게 질문을 퍼붓다가 돼 펌프질하면 물이 한 그릇 확 쏟아지니까 우리에게 퍼붓는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 우리를 강요한다 푸시한다 뭐 하도록? 말하도록 뭐를?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그래서 컨트롤링 리스너들은 통제하는 청취자들은 통제하는 청취자가 뭔지 몰라 이래도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복합적인 명사의 어떤 의미 이런 건 경험치가 쌓여야 돼 이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우리 말을 듣고 있어 내가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거를 눈썹을 눈을 찌푸려 찡그리면 그분이 컨트롤링 리스너지 아니면 눈으로 아 좀 지루하다 이 눈빛을 보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말을 잘라야 되지 그 얘기야 그게 컨트롤링 리스너지 근데 내가 대학 교수님인데 초딩한테 얘기를 해 그럼 편하게 얘기하시겠지 어렵나? 자 이것들은 침해한다 우리의 권리를 어떤 권리? 너무 할게 150번 그런 까닥에 그 것들이 어떤 것들 네가 보통 만나는 이건 뭐냐면 선행사를 두 가지가 꾸며주는 거야 얘가 목적격 하나 있고 이제 주격이 있고 그렇지? 어떤 것들이냐 네가 보통 만나는 그리고 관계대행사가 두 개 나올 경우는 그냥 뒤에다가 엔드 정도를 붙여넣어 그 자연스러워 관계대문사가 선행사 하나인데 관계대문사가 두 개 세 개 꾸며준다 그럴 때는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앞에 엔드를 붙여준다 네가 보통 만나는 그리고 보통은 두려움을 트리걸 야기하지 않을 것들이 이제 Do so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무슨 얘기야? 두려움을 야기한다 이거겠지?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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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